배 아파요. 너무 많이 먹었나봐. 안되네. 빨리 가야 되겠다. 똥 날 것 같아. 바지에. 똥 지를 것 같아. 자, 여러분들. 많이 씹을 똥 지리는 예팬들하고 낚시도 못 다녀요, 여러분들. 화장실이 겁나 멀어요. 뭐 걸어가다가 진짜 싸질러요. 아우, 죄송해요. 똥이, 똥이 잘못했네요. 아, 진짜 똥을 참았어야 했는데 그놈의 똥 때문에. 밖으로 가야 지요. 어제 보다는 날씨가 좋아 보인 것 같아요. 바람도... 어제보다는 덜 불어보이고. 오늘은... 콧독님이랑 저랑 둘 다 똥 지르고 왔어요. 미리. 오늘 밥 먹고 똥 싸고 왔어요. 미리 다 했습니다. 어제처럼 그런 일 때문에 짜증 날까 봐. 근데 꼭 완벽하게 다 하고 그런 입술 없지. 대물돌돔 잡을 뿔 쏘라. 챙기고 있습니다. 다른 거 몰라서 도드라질 때 훈련볼 하나 챙길게요. 여러분 갑시다. 60초 후에 공개됩니다. 맛있겠죠? 먹음직스럽죠? 오늘 육자각이라고요. 오늘 뭐라도 큰 놈 나왔으면 좋겠네요. 햇거리. 어제 놓친 햇거리까지. 아 오늘요 아예 똥 싸고 왔어요. 오늘 미리, 오늘은 먹방 이쪽에서 오늘은 없고요. 미리 응아 하고 왔습니다. 아침에 원래 응아가 잘 안나오는데 억지로 했습니다. 억지로 힘주어서 빡빡. 꽂아 물어라, 꽂아 물어라. 꽂아 물어라. 꽂아 물어라. 꽂아 물어라. 꽂아 물어라. 꽂아 물어라. 입질이 지금 왔어요. 꽂아 물어라. 꽂아 물어라. 자 이제 초돌물 시작입니다. 꽂아 물어라. 초돌물 시작. 아까 걔가 딱 하면서 어디 초박었나봐. 아아. 아까 텐션이 딱 잡혔잖아. 아아. 그렇구나.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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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빡빡. 기 indiis이 또 하려니 구조.. 와라 와라. 아들돔 와라.. Kö quando cheneg лет her say è tuo 스터무.. 최고. 등unca rung... aled.. 아들도 와라.. 와라 와라 아들도 와라.. qui deria ya tei. 아직 아니야 야! 야, 욱나 먹다. 딴스탄다가. 역시 딴짓 해야돼. 오오오오! 어, 챘어? 아, 뭐야. 울렁해지면 안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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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라. 빨리 빨리 올려라. 물린거 맞니? 와, 몰라. 왔어? 너무 빨리 챈거 같았는데 왔어? 오, 올라왔는데 근데 사이즈가 어제 고놈이니. 고놈만 하네. 3자. 고놈만 하네요, 어제 사이즈가. 3자 딱 되지 않을까? 2구 되려나? 아, 사이즈는 좀 아쉽네요. 돔이긴 한데. 돔이긴 한데 사이즈가 아쉽네요. 이제부터 이제 물때 시간이라 여러분들 지금부터 2시간 동안 잘 봐야 됩니다. 자, 그럼 다시 초리때 지켜봅시다이. 아이고, 그래도 연이 들 꽝은 없습니다. 그래도 잡아... 사이즈가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잡아야 됐네요. 저거 딱 보니까 한 26밖에 안되겠더라. 네드펄로우야, 잘가라이. 어차피 그대들 그 상탐 은근 외모님.. 오빠 여기서 나오면 사짜고짜 나온다면서.. 어떻게 된 일이니? 그러니깐.. 여기 이때도 나 낚시하면서 조그만놈 친.. 뭐가 똥 싸러갔잖아이.. 친 낚시하신분이 왜 나.. 언제나 다 큰 놈들 잡으시던데 너 똥 싸러 갔잖아 아니 오늘은 똥 안쌌잖아 제주 흑돼지 삼겹살 먹고싶돼서 오늘 왔다는데 그거 먹던가 아니면 너 얘 돌려면 어쩔거니? 잡은 애는 수족관에 보관할거야? 아 오늘 삼겹살 먹으면 수족관에 보관한대요 오늘 뭐 할 때 마지막까지 큰 놈 안 나오면 그럼 삼겹살 먹는데 혹시 큰 놈이 나면 떠먹어야지 얘는 요만한거 하나 더 잡으면 딱 둘이 떠갖고 초밥하고 이렇게 만들어 보면 되겠다 먹어 빨리 먹어 오 내려왔다 오 빨리 채! 아 빨리! 왔어 왔어 걸었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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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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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걸었다 우와 힘쓰는거 봤어 우와 이씨 우와 옆에서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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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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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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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잡았다 하늘 죽이죠 하늘 죽이네 우와 잡았어요 오빠야 스컷이야 스컷 보여드릴게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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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죠? 좋네요 우와 순놈 색깔 봐봐 줄무늄 흐려진거 자 사이즈 세 보겠습니다 주둥이 끼고요 오 딱 41? 41이죠 41 41 41 4짜네요 딱 이게 맞아요 42 42 42 42네요 딱 42 게임이 좋겠어요 수컷 사실 이 정도면 수컷이죠 이건 수컷이에요 수컷 수컷 40이니까 35 이상 되면 이 줄이 없어져요 아 완전히 거의 없어졌는데 우와 순놈 잡아냈습니다 순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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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제일 좋탄데 자 여러분 확실히 또 막판에 이렇게 또 순놈 올라오네요 자 일단은 먼저 던져놓읍시다 가라? 아 오늘 오빠야 해 끓이 나왔다 대박 너 오늘 삼겹살 먹을 수 있겠니? 헷걸이가 나왔는데 그거 순놈이야 아 삼겹살은 내일 먹자 여러분Вот sauczial 나왔어요 순놈으로 아 확실한 순놈 축하 축하 아유 감사합니다 그렇네 근데 대가 진짜 갑자기 어제처럼 쑹 헤어지는데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그런 느낌이었어 나 개가 다시 오내 zig終 스무석 에 갑자기 싹 내려가더라고요 와 깜짝 놀랐어요 똥탈출 축하드려요 아유 감사합니다 똥탈출 시간이 또 너무 늦어지면 금방 어두워져서 해도 떠야되니까 오늘은 오늘은 순놈 40이랑 또 안놈 30대는 좀 사야지 이렇게 만듭합시다 오늘 그냥 이거 작은 놈 한 마리만 사짜 오늘 안나왔으면 그냥 삼겹살 먹으려고 그랬거든 얘는 그냥 수소가에다 보관해놓고 근데 오늘 순놈 사짜가 나와서 오늘 또 술이 빠지면 섭하겠죠 잡았을때 바로바로 먹어줘야 되는 시엔스 얘가 순놈 내가 알아 색깔 차이가 확 나죠 순놈이랑 안됩니다 어 꾹꾹대다 꾹꾹된다 니가 한거 아니었네 나 니가 트름하는줄 알았어 꾹꾹대는 소들려야 꾹꾹 하는거 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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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도 같이 쏘리 쏘리 자 그럼 이제 갑시다 쇼리 쏘리 자 헷뜨러 갑시다 자 헷뜨러 갈게요 꾹꾹 뿔 쏘라 때문에 그래 내일 또 잡아줄게 푹 쉬고 있어라 푹 쉬고 있어라 내일은 오자가죠 아 봤자 돌도맥시를 확실히 쫙 꼬꾹하시는거 하으 아 진짜 눈맛 손맛 아 입맛 진짜 돌도맥시는 야 나 이렇게 낚시가 이렇게 재밌는거 진짜 찌낚시가 참 한참 재밌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진짜 돌도맥는 오늘은 진짜 재미있어 오늘은 해하고 초반만 할게요 골고루와 함께 지금은 군사도 없어여요? 기가 막히죠? 깨끗하게 떳죠? 얘는 초밥용 작은거는 초밥용으로 할게요 주지 않습니다. 작은 거랑. 오늘 초밥. 일단 초밥하고 초밥은 딱 어저께처럼 딱 밥 두 개로 하고 그리고 나서 회하고 같이 해서 오늘은 여러분들 초밥 먹고 회에다가 해서 바로 그냥 가보겠습니다. 어저께 이어서 여러분들. 봉이 언니가 반찬 챙겨주셨어요. 꼬마도 챙겨주셨어요. 똥 싸려고? 저런 식상 시키네. 오늘 만선이네요. 만선. 덜덤 해에다가 덜덤 초밥 먹으러 걸쥬. 은어밖에 몰랐고 은어만을 그리며 너의 운명이었다. 이번 새는 글렀네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 맛있겠죠? 이렇게 다 됐습니다. 오늘 돌돔 순놈에 그리고 초밥. 나 순놈 처음 먹어보는 거야. 난 순놈 처음 먹어보는 거야. 간장 먹어야죠. 자 여러분 짠 감사합니다. 납방 중의 인물은 독형이 제일 낫지. 아 진짜야? 솔직히 그건 맞지. 그건 그런 거 같네. 나 떼어주지 말라고 그랬잖아. 안 그래? 인정이에요. 맞죠? 저희 이제 14시간 방송입니다. 14시간. 여러분들. 아 오늘 하여튼 사짜 잡아서 오늘 기분 좋았습니다. 내일 자고 나서 내일 한번 오짜 자오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 자 오늘 방송은 저희도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따가는 또 오짜 잡으실게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밤 안 치고 내일 또 오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또 좋은 모습으로 봬요. 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잘 자요. 뿅 빠이빠이 이따 봐요. 잠시 후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